안녕하세요 여러분 간호사 분들이 환자와의 영어 대화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간호사와 환자 간의 대화에서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영어 표현 Top 10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 말 잘 들리나요? 제 말 잘 들리나요? 상처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상처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We need to clean the wound 상처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We need to clean the wound 마비감을 느끼면 알려주세요. Tell me if you feel any numbness 마비감을 느끼면 알려주세요. Tell me if you feel any numbness 혈압이 조금 높습니다. Your blood pressure is a bit high 혈압이 조금 높습니다. Your blood pressure is a bit high 혈압이 조금 높습니다. Your blood pressure is a bit high 진통제를 드리겠습니다. We'll give you some pain killers 진통제를 드리겠습니다. We'll give you some pain killers 진통제를 드리겠습니다. We'll give you some pain killers 내일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You'll be discharged tomorrow 내일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You'll be discharged tomorrow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하세요 무릎을 구부려 볼 수 있나요? 무릎을 구부려 볼 수 있나요? 이 연고를 하루에 두 번 바르세요 이 연고를 하루에 두 번 바르세요 이 연고를 하루에 두 번 바르세요 I play this ointment twice a day I play this ointment twice a day I play this ointment twice a day